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늦게 해야 되는 사람도 따로 있기는 있는데 또 말들을 안 듣지. 부모님들이 늦게 결혼하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부모를 무릎 서고 자기들이 좋아해서 베이비가 생겨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헤어지고 이르게 되면 다 이제 공통적인 말, 부모 말을 들었으면 내가 고생 안 할텐데 그때 하지 말았을걸.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띠별로 하면 융띠, 말띠, 소띠. 쉽게 얘기해서 융띠생, 말띠생, 소띠생. 이 사람들의 사주가 조금 쎄고 결혼을 늦게 해야 돼. 근데 그 사람 시 따라서 또 틀리겠지. 시 따라서 또 틀리고 또 인연이 생각지도 않는 인연이 들어와서 또 연을 맺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만일에 용띠생들은 용띠와 용띠끼리 만나면 이혼율이 많아. 왜냐면 서로가 내 우상이 있긴 해요. 서로가 싸우고 내가 위라고 싸우다 보니까 내별 정리를 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뭐냐. 여자도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남자도 여자를 이겨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엉키엉키가 싸우다 보니까 이혼 확률이 많아. 근데 이것도 다 용띠와 용띠, 띠동갑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사주에 시가 있잖아. 2월생일이냐, 12월생일이냐, 4월생일이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야. 여기 생들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부딪히는 살이거든. 피해가면 되는데 피해가지를 못해. 그래서 1월생하고 12월생 만난다. 사실상 좋지 않지. 뭐 5월생, 9월생 참 좋아. 다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서는 하고 어느 누구나 다 인연이 있는데 또 이상하게 내가 내 사주가 세다 보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눈이 뿅 가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겉 액면하고 틀려. 살면서 두둥겨 패는다든, 너희 친정 가서 돈을 갖고 오랜다든, 너 여자는 시댁을 쳐다보지 않는다든.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부모와 관계까지 다 형제들까지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그냥 떨어지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헤어지라고 할 수는 못하잖아. 그럴 것 같으면 부부, 동지관, 형제관, 인연도 다 끊어놓고 자식대로 그 식구만 사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 시부모들 하다못해 제사도 갖다 대타로 갖다 해 놓은 차례상 해갖고 제사도 그렇게 지내게끔 하잖아. 놀러들 다니고 이러잖아. 근데 옛날에 우리가 옛날식으로 한다면 꼭 차례를 지내고 식구만 다 와서 큰집에서 지내고 이런 시대는 지금 지났다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은 분들도 어느 때는 참 속상하고 외로워. 명칠때, 추석 때 되면 그거는 솔직히 여자들이 잘 들어와야지 되는 거야. 여자는 안 하잖아. 또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되고 남자도 잘해야지 돼. 남자가 못하는데 여자가 잘하겠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 또 그런 사람 진짜 착한 며느리들이 있어. 며느리가 얼마나 이쁜지 아휴 나는 그래도 나도 부모 있잖아요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개중에서 와서 보면 그러면 너는 옛날 며느리다. 내가 젊은 애들한테 그러거든. 그럼 내가 칭찬을 해 주지. 그래 너도 이 다음에 늦고 그러지만 내 부모 귀하면 남의 부모도 귀한 거거든. 그러니까 시부모가 잘하면 너도 잘하면 그것으로 둘의 부모하고도 또 고부간의 갈등 없이 이혼이 되잖아. 근데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그렇게 새집 짓고 3년 나이가 어렵고 새사람 들고 3년 나이가 어렵다는 뜻은 집안의 우한이고 화목을 얘기하는 거야. 여자가 됐든 특히 시댁 쪽에서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되거든. 근데 아들이 잘하고 막 이랬는데 이 며느리가 들어오므로써 아들도 갔다 오지도 않고 막 이래. 그것 때문에 하수연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오셔가지고. 그러면 그냥 니네 인생 살아라 그런다는 거야. 왜? 만일에 헤어지고 나면 우리 때문에 헤어졌다고 그러고 만일에 또 호랩으로 살아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많이 참지. 그러는데 지금 시국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착한 사람은 성향이 타고났어. 사주에. 뭐 갖겨도 악독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 부모의 살을 끼고 나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나만 보호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가족하고 자식이지 뭐 시대식구 그 다른 사람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못 열었기 때문에 그러거든.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이혼을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 오직 자식들뿐이. 왜? 이혼을 당하면 내가 외롭고 또 이러잖아. 그래서 악착같이 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남자들이 이제 잘해서 주고 그러면 되는데 또 의외로 남자들도 잘못해서 여자한테 해버리면 시부모한테 더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인연법 시부모하고도 4대가 맞나 보는 거야.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사주가 맞나 안 맞나 이것도 보거든. 그러면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은 진짜 잘 맞아. 시아버지하고도 잘 맞는 사람은 시어머니하고 잘 맞는 사람은 신랑하고 안 맞는 사람은 시부모하고도 안 맞아.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럼 그 사람은 운이 안 따라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성장하면서 최고 부모의 공독도 공독이지만 두 번째는 잘 만나야지 내 사람을. 인연을 잘 만나야 그 인연에서 내가 평생 살면서 자손하고 화목해지냐 행복해질 수가 있느냐 불행해질 수가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잘 살고 부부의 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맺어진 인연이라고 봐. 잘 살고 막 이렇게 열 가지를 다 가졌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그래서 부모 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집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재산이 늘어. 복덩어리야 그러니까요. 복자서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남자들이 여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부터 그 복덩어리를 안고 들어온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다 합의가 들어. 접집에서 너는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 늦게 해야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헤어질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사주를 보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30살이야. 어떤 사람은 35세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 25세 하는 사람이 있어? 26세. 너는 결혼을 일찍 해도 괜찮아. 참 둘이 좋아. 36, 37이야. 너네 참 좋아. 둘이 사주를 보니까 둘이 떨어질 수도 없는 사주야. 이 둘이 사주를 누가 들어가서 수십 구 들어가서 있을 사주가 못 되는 거야. 그런 사주는 일찍 결혼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딱 이 사람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봤을 적에 너는 예를 들어서 태어날 적에 부모의 살을 태고 났다든 뭐가 껴서 났다든 그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늦게 해야지 되고 또 공부가 우선이고 나라의 노법을 먹는 사주이기 때문에 공직생활에 공부가 우선이다. 네가 크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야 방해를 안 받거든.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크게 닮아 변호사나 뭐나 판사나 될 사람이야.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자의 눈이 어두워서 글로 갔어. 그러면 그 때를 놓치잖아. 공부의 때를 놓치지. 그러다 보면 내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는 못 올라가고 하차해 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다 보면 부부 연을 맺어서 그냥 자식들 낳지. 처갓집 신경 써야지 내 집 신경 써야지 남자들이. 또 애 낳으면 애도 봐줘야지 여자 피부 맞춰야지. 그러다 보면 내가 정녕 올라갈 길은 못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사람 늦게 결혼하라는 것은 또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저기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결혼해도 잘 살으니까 걱정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사주로 보면 이 사람 늦게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일찍 하면 부부 간에 공방수가 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절대 못 살아. 그럼 이제 사주로 갖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 결혼할 거니까 그러면 그래 이 사람하고 우선 결혼하지 말아라. 1년을 더 버틴게 해서 해라 이러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라 그러지. 그런데 이 사람하고 너는 결혼하면 100년에는 못 가. 암만 엄마 몇 살 때 가서 둘의 이런 살이 꼈고 이랬기 때문에 원은 이래서 갔다가 못 산다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 비방이 있잖아. 비방은 있지. 그런데 비방이 있어 갖고 또 잘 풀어서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비방을 써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결국은 결혼을 한 거야. 결혼해서 나이 40도 안 돼서 그래. 나쁘게 말한다면 나쁜 것은 사별이야. 그냥 이혼을 하면 괜찮은데 사별. 둘째 간에 누가 죽어. 맞지 않는 살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은 40대 가서 호라비가 되든 과부가 되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절을 무석인들이 보기 때문에 근거 있는 얘기를 하지 근거 없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늦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해야 이 사람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복도 있지, 재물도 있지, 자족도 있지. 그러면 탄탄대로 된단 말이야. 근데 만일 이 사람은 여자를 만나서 일찍 이렇게 호라를 하면 풍지박상이 일어나고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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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쪽박지방이 되는 거지. 이 사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주 보는 것이 최고로 우선적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꼭 사주를 봤잖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해갖고 그래, 초년에는 그래도 둘이는 가만히 보니까 공방수가 있다. 공방수가 있어도 헤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주말부부들이 공방수라는 거야. 유난히 결혼을 잘 해가지고 직장들 같이 다니다가 결혼해서 갑자기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공방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근데 떨어져서 살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말하자면 물과 불을 사주를 가졌으면 떨어져서 주말부처럼 왔다 갔다 해도 좋지만 물과 불이 계속 붙어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사실상 안 맞잖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떨어져서 살아면 안 되는 사람. 둘이 같이 붙어 사라지는데 떨어져서 살아면 마음이 멀어지면, 저기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엉뚱한 게 남자가 바람을 피는 여자가 바람을 피는 바람을 피는 그런 끼들이 생겨버려. 공백기간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이 신명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옛날에 갔다가 사주단자 보내고 이 사람 사주보고 그런 게 뭐 소박 맞고 하는 거 사주에 그 사람하고 안 맞은 거 소박을 맞는 거야 옛날에도. 점을 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뭐 살아오면서 경험들로. 경험들로 봐서가 아니라 점을 안 보고서는 그 사람이 저기를 알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좀 귀가 우리나마의 신 부리로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감이라고 그러지. 직감이고 예감이 마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보면 아 저 사람 색이면 좋겠다 안 좋겠다 자기들이 알아. 그리고 또 내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거를 안 보고도 볼 수 있는 거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안 한다고 했던 사람도 상대방이 어디를 가서 딱 보고서는 저쪽 건너에서 커피쉽을 간다 저쪽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이 눈에 막 들어와 상대방이.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어느 누가 남자가 됐든 여자는 못 그러지면 남자가 가서 합석할 거야 얘기할 거 아니야.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둘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우리 새겨봅시다. 이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모르고 몰라. 근데 이안하게 연이라는 게 있잖아. 연이 될래니까 둘이 해. 그런 연이 지남철처럼 서로가 땡기는 끌어디는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결혼하지 잘 살아. 그거는 뭐냐. 솔직히 조상. 조상에서 인연들을 맺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맺어진 인연들이 진짜 잘 살아. 우리가 이제 점을 보면 그러잖아. 뭐 때문에 애들 때문에 오고 이러면 당신 내 부부가 연이고 평생 2년이야. 그래. 그러면 내 일에. 지나가다가 그냥 옷기만 스쳐도 2년이라 했는데 옷기만 스쳐서 2년이 됐구나. 평생 사주로. 이러면 깔깔대고 웃어. 그거나 똑같이 죽고 못 사는 거야. 뭐 연애를 막 해줘서 죽고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 보기만 해도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우리 애들 아빠한테 잘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건 누가 갖다 인력으로 못 하거든. 서로의 마음이 그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인연법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또 억지로 못 살거든. 이제 대부분 이렇게 결혼에 실패 본 사람들이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냥 결혼 예약들 해가지고서 너 일로 시집가 장가가 해서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치고 진짜 나는 갖다 부모님이 연 맺어줘서 진짜 참 좋은 인연을 산다 소리를 못 들어봤어. 그런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지. 부모님이 갖다 이렇게 연을 맺어줘서 살기는 살지만 왼수 같지만 이혼을 하면 부모님이 가슴 아플까 봐 참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연애가 좋은 것이여. 연애가 좋은데 이제 성격상이야. 근데 어떤 성격이냐. 이 사람하고 극과 극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면 한두 번 만나서 이 사람이 무슨 내가 하는 일을 첫 번엔 잘하는데 욕심이 있게 요구하는 게 많다.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그래. 그러면 아예 그냥 잠시 잠깐 만난 거로 끝을 내야지 돼. 그게 길게 가고 결혼까지 가다 보면 누구 말 많다나 신세 조지는 거야. 남자 역시 여자한테 막 바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제가 사주 하나 불러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일찍 해도 괜찮은지 느껴야 되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91년 전. 10월 22일이요. 이 사람은 결혼을 일찍 결혼하면 백 년을 못 산다. 백 년을 못 살아. 어, 기가 막 징징이다. 백 년을 못 살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올해 31살서부터 35살이야. 결혼의 운이. 서른 셋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보자. 서른 셋. 서른 셋도 턱걸이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의 운은 서른 한살서부터 서른 다섯 살. 그 안에 서른 살, 스물아홉 살 결혼하면 백 년을 살기가 힘들고 그 굴곡이 있어. 어. 부부 간에 굴곡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 사람 결혼했어? 했다가 지금 이혼했어요. 그렇지? 못 살아. 늦게 해야지. 결혼을. 서른 둘 해도 괜찮다. 근데 지금 저기 인연이 따라올 텐데. 오래? 다른 사람이요? 어. 여친. 어? 여친. 어? 여친? 있느냐고요? 여친이 딴다고. 딴다고. 여자친구가. 딴다고요? 올해. 근데 올해 여친이 딴는데 여자친구가 생기는 수고. 숨은 저기로 말하자면은 꼭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도 자기가 좋아해서 음모하고 저 사람하고 그런 인연은 있거든. 그런 인연은 있는데 올해 신미생이 양띠들이 조심할 것이 운은 서른한 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시고 셋 넷 피는 운으로 서른한 살이 오래되지만 올해 신축년에 이 소띠하고 양띠하고는 상충살이 꼈어. 상충살이 끼는 해거든. 그래서 자꾸 일이 이렇게 연결이 되려고 하다가도 춤과 이렇게 부딪칠 수가 있으니까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내년에 만약에 연애설이라고 할까 내년에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아. 이 사람이. 절대 이 사람은 백년회로 일찍 결혼해서 백년회로 못 살아. 일곱, 스물 일곱 살. 여덟 살. 12월 20일생 뭐글록 입은 거글록 많거든. 뭐글록 입은 거글록 많고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덕도 있는 사람이야, 부모의 덕이 있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데, 똑똑한데 실속 없이 지냈기 때문에 그렇다. 헤어진 전 부인하고는 재결합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전 부인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이 사람이 전 부인하고 다시 재결을 한다. 그래도 또 헤어져. 또 헤어져. 말은 또 그렇게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안그래요. 이 사람 사주는 따로 새로운 인연하고 보금자를 누리게 되지. 또 전부인하고, 전부인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하고 안 만드는 게 좋고. 전부인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하고 살면 지나간 일 잊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지. 또 지나간 일 잊어먹어 버려. 그래서 또 부딪쳐 버려. 안 돼. 연이 몇 년이 됐는데 다시 오는 연이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부는 연이 없다. 새로운 인연으로 나와서 새 출발한다. 그리고 뭐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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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